투마코 성체의 기적 1906년 콜롬비아 에코아도르의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은 강도 8.8의 20세기에 일어난 지진 중 네번째로 큰 것으로 많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파나마시에 있던 베르나디노 가르시아 씨는 그 지역을 강타한 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항구에 밀려와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파도는 육지에 올려놓은 배를 먼 곳까지 밀고 갔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 투마코의 사람들은 그들과 헤랄도 라론도 신부의 믿음과 성체의 축복 때문에 기적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906년 1월 31일 아침 10시에 작은 섬 투마코는 지진으로 약 10분 동안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마을 주민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본당 신부 헤랄도 라론도에게 성체 행렬을 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바다는 솟아오르고 있었고 이미 해변의 일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내륙으로 1.5km까지 밀려왔고 산과 같은 거대한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했습니다. 헤랄도 신부는 성합에 있는 작은 성체를 먹은 후 큰 성체를 들고 주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해변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체속 그리스도의 임재로 위로를 받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광을 손에 들고 해변에 이르자 헤랄도 신부는 용감하게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침착하게 성체를 들어 올리고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도는 머뭇거렸으며 멈추었고 물러났습니다. 헤랄도 신부와 그의 곁에 있던 줄리안 신부는 그들 앞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았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기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투마코 마을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 같이 위협하던 거대한 물의 벽은 멈추고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바다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투마코 주민들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기쁨에 압도되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1906년 투마코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입니다. 입니다.